다녀왔습니다. 밥 먹고 가라. 안 돼요 엄마, 누워. 집은 다 챙겨서 뭐 빼먹은 건 없어? 비상약이랑 여보로시랑 다 챙겨시오. 우리 유성이 고모 없이도 잘 지내고 있으라. 응 알았어. 고모 조심해. 알았어. 엄마 다녀올게요. 야 너. 일행들 못 치지 말고 잘 쫓아다니고. 음식 아무거나 먹지 말고. 알갈띠? 알았다니까. 내가 무슨 어린이야? 조심해서 갔다오라. 다녀갔습니다. 어? 비평아. 뭐야 너 어디가? 웬 배낭? 우리 부서 오늘 워크샵 갑니다. 워크샵? 이야 진짜 회사 온 다 됐네. 워크샵도 가고. 타. 바래다 줄게. 아 테시요. 갈 길 가시라요. 난 내 갈 길 갈 테니까. 취직했다고 잘난 척은. 치. 야야야야. 천천히 가. 그러다 넘어져. 조심해. 까불지 말고. 덤방대지 말고. 끝까지 대답을 안 해요 저거. 차. 한마디. 고맙습니다. 사람들이 있어 나는 힘차게 달려간다 부라보 힘내라 인생 부라보 월공원 세상 아직 남은 꿈들이 있어 나는 힘차게 달려간다 네 부라보 잘 먹었습니다 네 안녕히 가십시오 오사장님 일로 주시라고 제가 하갔습니다 아니 누가 하가 어떻습니까? 이렇게 묵은 걸 왜 혼자 드세요?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 주시라이요 아 참 주요사님 고집군 아 혼자 이런 것들 다 큰일 나요 다음부터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하세요 자자자 오 할 수 있는데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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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